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술을 판매하는 게 금지라고 하지만, 현장에선 다양한 형태로 이 규제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더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만큼 현재 규제가 주류 소비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국내 주류 시장 규제에 대한 기획보도, 그 세 번째 순서로 이수영 기자입니다. 온라인으로 좋아하는 술을 고르고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하면 집 앞까지 배송됩니다. 비대면으로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국내서도 이 같은 해외 직구 방식은 허용되는데, 온라인 판매 규제는 국내 사업자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주류 판매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안 됐었고요.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배송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해외 법인이 있고 해외에서 직구로 한국인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와인 직구 방식밖에 없어서. 현재 다이렉트 와인샵을 포함해 몰테일의 주류 전문관 등 다 여섯 군데에서 이런 방식으로 술을 구매할 수 있고, 알리와 태모 등 해외 플랫폼까지 언제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지 법인이 있고 현지에서 주류 판매 면허가 있다면 사실상 국내 규제로 시커머스의 공습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온라인 주류 판매 규제가 풀리지 않은 건 각 주종별, 유통 채널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서도 이제는 합리적인 방향의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선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류 시장이 활짝 열린다면 테크가 바꾼 다른 산업들처럼 고도화된 혁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류 공급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데이터 분석으로 정밀한 제품 추천이 가능해지는 것부터 유통 채널과 제품의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란 기댑니다. 산업의 변곡점마다 막걸리에서 소주로 오늘날 와인과 위스키까지 시대상을 반영해 바뀐 술의 소비만큼 이제 주류 시장의 규제 역시 바뀐 소비의 격을 맞춰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